이것도 만든 지가 한 2년 되 갑니다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 자 이 말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내가 비스크 인형이거든요 도자기 인형 만들어서 가마로 굽고 그렇게 해서 만든 우리 이제 고양이를 소재로 만든 이제 우리 포미 포미를 저렇게 소재로 삼고 그 다음에 이 오리도 아내가 만든 건데 이걸 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행사에 같이 나가서 아내가 만든 인형을 이제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작업 과정을 일일이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폰보드 싸잖아요 보통 한 문짝 한 절반 정도 크기인데 그게 한 5,000원이나 6,000원 밖에 안 하니까 그걸 잘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양을 잡아줬습니다 이 뒤쪽 벽난로 벽난로 틀을 이렇게 잡아 준 거거든요 폰보드로 저렇게 잡고 저는 폰보드 작업할 때 이런식으로 순간접착제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잘라서 이제 붙여주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이런 시트지가 다 나오더라구요 가격도 한 2,000원인가 3,000원인가 밖에 안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잘라 가지고 뒤쪽에 심지어 이게 스티커에요 이게 스티커처럼 떼서 붙일 수가 있어요 붙여서 이런식으로 벽난로 뒤쪽에 벽지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줬고 벽난로는 아무래도 벽돌 같은 느낌이 있어야 하니까 타일 대리석 지금 보이시죠 저기 타일 대리석 이라고 적힌거 그걸 저렇게 일일이 이제 모양대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고 모양을 해줬습니다 느낌이 꼭 주방 같더라구요 보니까 벽난로 같았으면 좋았는데 일단 만들어 놓고 느낌이 안사니까 에어브러쉬를 가지고서 그라데이션을 살짝살짝 넣어줬습니다 진짜 이제 벽돌 같은 느낌 내주려고 저걸 섞어서 뿌렸다기보단 적층하는 식으로 뭐 갈색 뿌리고 그 다음 이런 보라색 뿌리고 회색 뿌리고 이렇게 반복을 해 가면서 저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대강 이렇게 잡아 줬구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책이 올라가는 이런 선반 이쪽 보이시죠 여기 선반 만드는데 여기는 저 벽지 같은걸 이제 일일이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붙여 줬어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만들어 붙여 줬구요 시트지다 보니까 진짜 작업이 너무 편해요 근데 이 테두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테두리가 너무 보기 싫은 거에요 이게 그래서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를 나중에 좀 더 해결하려고 고민이 생기긴 했거든요 일단 그리고 바닥 마루 바닥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래쪽에 발사나무를 일일이 잘라서 저렇게 붙여 줬습니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안쪽에 장장 넣어주고 보시고 마시게 좀 장장 넣어준 다음에 이거 이제 사막색 시나이 그레이라는 사막색 인데 그걸 일일이 여기다 이제 붙여줬는데 발라줬어요 바닥에다가 바르고 나서 이제 요거 만든 겁니다 이거 요거 요거 이건 뭘로 했냐면 우드락 인데 이제 접착식 우드락 있잖아요 그냥 우드락이 없어 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썼는데 이거 안 써도 돼요 그냥 우드락 쓰셔도 되는데 우드락을 빗으로 일일이 다 찔렸습니다 영상 보시면 하실텐데요 보여드릴께요 이런식으로 예 저런식으로 계속 찍었어요 저렇게 찍어주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신기하게도 의도하진 않았는데 해보니까 이런게 재밌구나 해서 이제 이때 처음 알게 된 그런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아참 스톱 시켜놓고 그리고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요 부분이죠 전체를 이제 빨간색으로 새빨간색으로 일일이니까 발라줬는데요 이것도 어떻게 발랐는지 저렇게 부스로 쿡쿡 찍듯이 저런 모습으로 그러니까 바른게 아니라 부스로 쓱 바른게 아니라 그냥 부스로 원웨크 자체를 그냥 저렇게 찍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탁탁탁탁 찍듯이 저렇게 해줬어요 저렇게 좀 작업이 좀 더 쉽게 되요 이게 그리고 나서 크리스마스 작업할 때마다 쓰는 이런 소품들 이게 아마 동대문이나 남대문 쪽 가면 소품 파는 소품샷들이 있는데 거기서 한 만원도 안해요 그걸 잘라서 몇 개를 이제 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뒷쪽에 이제 모양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거 케이크 만드는 소품 가게들 가면 이제 요런거 보실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것도 하나인 2,3천원 뭐 비싸도 한 4,5천원 밖에 안하니까 그걸 사서 가져와 가지고 이 뒤쪽에다 이렇게 만들어 붙여줬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요렇게 이렇게 해서 꾸며 준거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이소 가면 아마 지금도 사실 수 있을 거에요 1,000원에 이런 장신과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걸 팔고 그 다음에 이런걸 이제 스판클 이라고 부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런 나무 같은 거 나무도 비싸봐야 한 5,000원 이런것도 요런거 요새 온라인 같은데도 파니까 크리스마스 소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파니까 거기서 사가지고 테두리를 이렇게 다 돌려주고 이건 이제 순간접착제로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붙여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스판클로 이 모양을 하나씩 이렇게 꾸며줬죠 스판클이 잘 안 붙으니까 이 동그란 구 같은 데다 일일이 하나씩 붙여가면서 이 작업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구요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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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작업하는데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남는 스판클 가지고서 눈 모양을 이 뒤에다가 좀 더 붙여서 여기 보이시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제 일일이 저렇게 하나씩 다 붙여줬구요 그 다음에 LED 작업을 해 줬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제가 빼놨는데 안쪽에다 이제 불을 저렇게 넣어 놨어요 제가 뒤쪽에다 이제 전구를 이런 LED 전구를 심어 가지고 불을 저렇게 킬 수 있게 저런 식으로 해서 불을 켤 수 있게 작업을 해 놨죠 근데 요거는 제가 아쉽게도 다른 작업 쓴다고 빼버려 갖고 지금 보여드릴 방법이 없네요 진짜 했으면 딱 좋았는데 그 다음에 탁자가 없어서 탁자는 제가 일일이 다시 또 만들었습니다 발사나무 이걸 또 일일이 자르고 이렇게 이제 X자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작업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 수시로 모아 놓는 거거든요 뭐 이렇게 게샤판 같은 거 그런 거 많잖아요 음식 게샤판 같은 거 그런 거 틈틈이 만들어서 제가 이런 걸 만들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가격도 얼마 안 비싸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항상 갖고 있다가 이렇게 세팅 해줘요 드라이플라워 이제 여기 이 주변에 이제 붙여주는 애들이에요 좌우로 지금 이 좌우로 붙여주는 드라이플라워 인데 이 드라이플라워랑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문구정문이라든가 펜시장 가면 이런 소품들 있잖아요 저거를 이걸 다 썼냐 아뇨 이거 안 쓰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요거 편지처럼 생긴 거 그걸 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붙였습니다 요 아래쪽 이제 여기하고 여기 뒤쪽입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벽난로 앞에다 해주고 벽난로 위에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긴 이제 책들 책이랑 인형 같은 거 이제 여기다 이렇게 세팅을 또 해줬어요 이렇게 좀 아기자기한 모습이 좋으니까 그리고 아까 그 주변 테두리 거기가 너무 안 예쁘니까 포장끈 인데요 요거 요거 포장끈 싹 둘러서 막아줬죠 그렇게 해주고 근데 탁자 아까 만들었던 거 이거 요거 요거 탁자 만들어 준 거 요거를 여기다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건 저희 수강생이셨던 용산템 수강생이셨던 랜드로이드 만드시다가 저희 수강생께서 이렇게 선물로 주신 건데 그걸 여기다 붙여 드렸어요 워낙에 너무도 고맙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게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 방석 여기는 이 고양이 방석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고양이 방석 요거 요거 요거는 꿈공장 사모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를 가지고서 그 예쁜 실제 고양이들 할 수 없으니까 그래도 고양이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예쁘게 꾸며서 얹어 줬습니다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것도 대략 한 2년 전에 제가 완성했던 걸로 아는데 완성하고 나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불을 켜면 훨씬 예쁜데 제가 딴 데 쓴다고 빼버렸어요 이쪽에다 쓸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스팅크를 이렇게 꾸며줬고 이렇게 꾸며주고 그 다음에 포미 아내가 만든 비스크인형 포미 그 다음에 우리 오리 여기 제가 직접 만들어 준 탁자와 꿈공장 사모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고양이 쿠션 저희 수강생께서 만들어 주셨던 부엉이 쿠션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이 안쪽에 보시면 이제 책들과 뭐 이런 잘 자른 소품들 그 다음에 얘는 돌아갑니다 이거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리고 아까 그거 드라이플라워를 이렇게 만들어 준 거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아마 2년 전 크리스마스 때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한참 행사 준비한다고 이거 만들어서 이제 전시하고 세팅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만드냐고 막 물어봐도 주시기도 했고 급하게 만들어내라고 정신없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걸 이제 이제야 좀 영상으로 제가 찍어서 보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작업이었고요 민요처라는 게 한없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냥 쉽게 벽난로와 이 주변 모습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더 재밌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폼보드와 발사나무 이런 걸 가지고서 주변에 있는 소품들을 가지고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즐거운 작업이었죠